오늘은 SS 센트럴 어메러커, 일명 SS 중앙 아메리카에 대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역사와 보물섬에 관심이 많아서, 수십 년 동안 잊혀진 보물과 침몰한 배에 대한 이야기에 끊임없이 매료되어 왔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도 그 중 하나인데요. 관심을 갖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가 침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발견으로 인해 일어난 법적 문제, 발견된 황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현재 이 유물들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등등. 그래서 SS 센트럴 어메러커에 대한 영상을 먼저 다뤄보게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황금선으로도 알려진 SS 중앙 아메리카오는 19세기 초의 중요한 선박이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 동안 상업용 화물선 및 여객선으로 운영된 280피트 85M 측륜 증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1852년에 시작되었으며, 미국 동부 해안과 캘리포니아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금광 사이에서 사랑과 상품을 운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의 가장 악명높은 항해는 1857년 9월 3일, 477명의 승객과 101명의 승무원이 윌리엄 루이스 헌던의 지휘 아래, 현재 파나마 홀런 항구인 에스피널 씨를 떠나 뉴욕시로 항해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금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승객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힘들게 번 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탕광자들과 사업가 및 여행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심각한 허리케인을 만나 1857년 9월 12일에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침몰로 인해 약 425명의 승객이 사망하였으며, 30만 달러에 가까운 금과 은의 가치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1857년 금융파동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서양의 깊은 해저에 약 1600엠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잊혀진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침몰은 당시 경제와 민심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금선적 손실은 많은 개인과 기업의 재정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되는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세기 이상 동안 난파선의 정확한 위치는 수수께끼로 남아, 노왕금벨라는 전설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심해 탐험가이자 엔지니어인 타미 탐프선이 이끄는 팀에 의해 마침내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잔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약 160마일 떨어진 수면 아래 70피트, 즉 200미터 깊이에 있었습니다. SS 센트럴의 발견은 이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잃어버린 보물의 잠재적 폭구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수많은 인양 작업이 수행되어 침몰한 배에서 상당한 양의 금, 은밑, 유물을 회수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에서 회수된 독특한 금계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드림이라고 알려진 금계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은 SS 센트럴 어메러커에서 회수된 금계 중 하나로 그 이름은 회수 당시 주어졌습니다. 이 금계는 높은 순도의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름다운 디자인과 섬세한 공예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드림과 같은 금계들은 역사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어 금속 수집가와 역사, 애호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부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대한 비중한 역사적 풍찰력을 제공했으며 일부 투자자와 원래 승객의 후손이 손실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와 관련된 위험, 승리 비극의 상징으로서 해양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서부에서 부와 기회를 쫓던 사람들의 꿈과 고난을 나타냅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복부 및 인양 노력은 수년 동안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난파선 현장에는 붕괴, 공전, 개인 소집품, 선박 부품 등의 유물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 화물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부자가 된 많은 개인들의 부를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이 금의 손실은 관련된 개인과 당시의 경제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인양 작업에는 원격, 조종 차량 ROV 및 심해, 잠수구와 같은 고급 심해, 탐사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했던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1. SS 센트럴 어메러커가 침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857년 9월 12일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미국 동해안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해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많은 보물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수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2. SS 센트럴 어메러커에서 발견된 황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 SS 센트럴 어메러커에서 발견된 황금의 양은 약 3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는 1857년에 침몰하여 많은 황금을 함께 가라앉혔으며, 1980년대에 발견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3.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발견으로 인해 일어난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발견으로 인해 일어난 법적 문제 중 하나는 선박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입니다. 이 선박은 미국 내전 당시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금을 실어 나르던 선박으로, 침몰 당시에도 많은 금과 돈이 함께 침몰하였습니다. 이후 선박의 발견으로 인해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소유주들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결국 대부분의 화물은 새로운 소유주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4.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유물들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을까?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유물들 중 일부는 현재 스미소니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미국의 국립박물관이며, 수많은 역사적인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유물들은 이전에는 미국의 수송 선박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스미소니엄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물과 유물 외에도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대중문화 영감을 주는 책, 다큐멘터리,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역사와 놀라운 여정을 탐구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이야기는 복구 노력과 귀중한 화물 회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양된 유물과 난파선에서 얻은 지식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와 그것이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에서 회수한 금과 기타 귀중품은 그 시대에 살았던 개인들과의 가시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금광에서 재산을 찾아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희망, 꿈, 열망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합니다. 유물은 또한 그 시대의 경제 및 사회적 역학을 조명합니다. 그들은 금광에서 흘러나온 막대한 부와 동해안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서해안과 연결하는 해상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부 외에도 SS 센트럴 어메러커는 침몰하는 동안 펼쳐진 인간의 비극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폭풍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그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이야기는 금과 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회복력, 탐험,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파선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이 직면한 위험과 도전을 나타냅니다.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유산은 계속해서 탐험과 연구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복원 노력과 유물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양보고학, 수중 보존 기술 및 난파선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 생깁니다. 주요 항로와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 1세기 이상 침몰한 난파선을 발견하는데 기여한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침몰 당시 경제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SS 센트럴 어메러커의 이야기는 책, 다큐멘터리 또는 전시회와 같은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묘사되었을까? 인양작업 첨단심의 탐사기술 활용과 회수한 금과 기타 귀중품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등등.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다음 편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다음 편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